한글자막 by 한효정 너와 나 단둘을 위해 끊어진 말들이 내 등을 떠내듯이 마구도 멈춰버린 시간들 가치없다 노을이 떨어질 때 그때 생각해 저녁을 맞출 때 멋진 날 길을 했어 멈추려고 하면 나를 보더니 손톱 젓가락질도 못마시던 커피도 이런 흙은 떨리기엔 충분해 음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